이번 시간은 D-K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스케일이 되려면 온, 반, 온, 온, 반, 온, 온 이렇게 조건이 있었죠? 2도와 3도는 반음관계, 5도와 6도는 반음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위에 그림을 만들어 놨죠? 온, 그리고 반, 온, 온, 반, 온, 온, 이 조건을 먼저 그려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E 다음에 있는 영어는 뭐죠? E 다음에, D 다음에야? 네, E 정답을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D하고 E는 온 관계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E하고 다음 거는 F, 자동적으로 반음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F에서 다음 음인 G는 온을 형성해주고요. 그 다음에 G에서 온은 당연히 A겠고요. A에서 이제 온이 아니라 반이니까 뭐가 나와야 되죠? B플랫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플랫에서 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B플랫에서 B, C, 여기 이제 온을 만들어주고요. C에서 당연히 처음인 D를 만들어주면 D-K의 구성음을 저희가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도와 3도가 반음됐고 5도와 6도가 반음된지 한번 더 살펴보면 1, 2도, 3도 반음을 만들어줬고요. 네, 그 다음에 3도, 4도, 5도, 6도, 5도, 6도도 반음 만들어줬죠? 그래서 마이너스 케일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2, 3도 반음, 5, 6도 반음에서 D, E, F, G, A, B플랫, C, D라는 마이너스 케일의 음계를 찾아냈고요. 조표는 B에 플랫이 하나 붙는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F 메이저 스케일에도 B에 플랫이 하나 붙게 됩니다. 그러면 조표에 B플랫 하나가 붙는 또 다른 스케일의 이름은 D 마이너스 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메이저 스케일과 D 마이너스 케일은 같은 음계를 사용한다. 같은 스케일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해두시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F 메이저 스케일도 B플랫, D 마이너스 케일도 B플랫 이렇게 조표에 B플랫 하나가 있다는 점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